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쉽지. 그런데 너도 나 알지 못하잖아. 아니, 나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날고 있는 거야. 나를 따라온다면 날 수 있게 도와주지. 어? 아니, 뭐라고? 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정말이야? 그럼 따라오라고. 아, 날씨 좋다. 거북이. 어? 아니, 뭐야? 이 목소리는? 오, 퍼피. 아니, 퍼피 무슨 일이야? 어? 어? 거북이, 큰일이야, 큰일. 스마일링 크리터스의 키키치킨. 키키치킨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서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아? 아니, 뭐라고? 스마일링 크리터스의 키키치킨? 키키치킨이면 그 노란색 병아리? 어, 병아리가 아닌가? 하여튼 그 치킨 친구를 말하는 거지? 어, 그래, 맞아. 거북이. 키키치킨은 항상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는데. 오랜만에 키키치킨의 얼굴을 보려고 키키치킨이 하늘을 날기 위해 매일 연습하는 장소로 갔는데. 글쎄, 키키치킨이 연습 장소에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아. 원래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러 오는데 말이야. 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괴물들이 키키치킨을 데려간 건가? 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아우! 으, 거북 슈퍼카. 좋아. 엄청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거북 슈퍼카를 타고. 으, 키키치킨을 찾아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으, 파피. 오. 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금방 키키치킨을 찾아올게. 어, 알겠어. 거북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으, 거북 슈퍼카 풀악셀. 오. 오. 좋았어. 먼저 여기. 어? 오. 아니, 뭐야. 으. 지금 옆에 있는 저거? 새 둥지. 새 둥지 아니야? 그런데 새 둥지가 왜 이렇게 병원 앞에 있는 거야? 오. 뭔가 수상한데?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여기. 으, 병원에. 거북 슈퍼카를 좀 주차하고. 좋아, 좋아. 으, 이렇게 이렇게. 주차, 주차. 아우. 으. 한번 병원으로 들어가보자고. 좋아, 좋아. 으, 여기가. 오. 뒷문? 뒷문인 건가? 어? 아니, 그런데 뭐야. 지금. 오. 카운터에 있는 저 녀석은? 주노말리의 도마뱀 괴물? 아니, 도마뱀 괴물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어. 이거 수상해도 완전 수상하네. 오. 좋아. 여기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어? 아니, 뭐야. 저기에. 오. 개구리? 주노말리의 개구리 친구까지? 음, 이 병원. 무슨 병원이길래 이렇게 주노말리 괴물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야? 아. 어. 그렇다면은. 저기에 보이는 저 친구는? 왠지 제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좋았어. 아이스건! 오. 아이스건으로 올리기 성공. 좋아, 좋아. 그러면은. 으.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보자고. 음, 여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엘리베이터. 어? 아니,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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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니,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친구는? 그녀말리의 코알라 괴물? 오, 그런데. 코알라 괴물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데 키가 카운터보다 훨씬 커서. 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온 거를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보면은 벽밖에 안 보이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심히 그냥 가면 되지. 어우, 여기는 화장실. 어우. 화장실인 것 같고. 오케이, 오케이. 뭐 특이한 건 발견되지 않네. 여기에. 흠. 키키치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라? 아니, 저기. 오, 저기에 약간 수상한 그림자가 보이는데. 설마 키키치킨인가? 오, 키키치킨? 오. 어?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있어. 으아, 으아, 으아. 으, 어. 으아, 어. 아니, 뭐야. 화장실에. 화장실에. 무시무시한 주노말리의 똥 슬라임 괴물이 있고. 오케이, 여기. 음, 여기에 키키치킨이 있으려나? 아, 키키치킨. 어, 여긴 없고. 여기도 없고. 어, 여기도 없고. 어? 아니, 뭐야. 왜 또 여기서 나와, 너가? 어, 그러면 안 되겠다. 최첨단 무기. 발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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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깔끔하게. 제업 성공. 성공. 어, 그러면은. 으아. 으아. 여기 이렇게. 오우. 조심히, 조심히 가야 되는데. 어, 조금 크게 돌아가야겠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성공, 성공. 으아. 좋았어, 좋았어. 오우. 아니, 뭐야. 스마일캣. 오우, 스마일캣은 왜 또 저기에 있는 거야. 어, 그런데 뭐야. 어? 분명히 나를 봤을 것 같은데.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음, 스마일캣이 자고 있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일단 조심히. 다른 것도 둘러보자고. 오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너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거짓말이라니. 정말 나을 수 있다니까. 어? 아니, 뭐야. 어, 지금 저기. 키키키키이. 주노말리 타조괴물한테 붙잡혀 있는 건가? 어? 주노말리 타조괴물. 으응. 키키키키한테 무슨 짓이야, 타조괴물. 어? 슈퍼킥. 오우. 오케이. 어, 주노말리 타조괴물 참교육 성공. 으응. 어, 키키키키 괜찮아? 어, 가보기. 나는 괜찮아. 어, 그나저나 빨리 여기서 탈출하자. 이 녀석들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오케이, 알겠어. 응. 좋아좋아 이렇게 키킹치킨 들고 여기서 탈출 탈출해야 돼 좋아좋아 이렇게 데리고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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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로비로 빨리 가자고 그 다음 키킹치킨을 슈퍼카에 태우는거지 어라? 아니 그런데 카운터에 분명히 코알라 괴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코알라 괴물이 없었던거지? 아이 몰라 몰라 일단 키킹치킨 데리고 탈출 탈출 슈퍼카에 오케이 오케이 태워야지 태워야지 오케이 이렇게 밧줄로 키킹치킨과 슈퍼카를 연결한 다음 빨리 슈퍼카 타고 탈출 탈출하는거야 좋아좋아 키킹치킨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풀액셀 어? 아니 뭐야 지금 저기 저 녀석들은 조금전에 추노말리 병원에서 봤던 괴물들 아니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 그래도 괜찮아 거북 슈퍼카니까 아 조심히 그냥 풀액셀 밟으면 된다고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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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허 주노말리 괴물들이 쫓아온다 어 파필 파필 어 좋았어 파필 키킹치킨 키킹치킨을 찾아서 구해왔다고 파필 어 거북이 그런데 키킹치킨만 데려온게 아니라도 지금 주노말리 괴물들도 완전 많이 데려왔는데 어? 아니 뭐야 주노말리 괴물들이 어떻게 거북 슈퍼카를 따라온거야 어 좋았어 그러면은 그노말리 괴물들을 최첨단 무기로 전부 제압하는 거야 좋아 좋아 초첨단 무기 발사 아니 초첨단 무기가 통하지 않잖아 아니 내가 날개해준다니까 감히 도망쳐 안돼 거북이 이 녀석들 감히 나를 구해줘 거북이를 퀸퀸퀸퀸 거대와 이 녀석들 용서 못해 아니 뭐야 전우석 어... 퀸퀸치킨 이 녀석을 공격해 퀸퀸치킨 연속 번지 이 녀석들 까불지 말라고 퀸퀸치킨 프레스 아니 안돼 어 아니 뭐야 어? 주노말리 괴물들이 전부 제... 제압됐잖아 어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아니 오... 퀸퀸치킨? 거북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덕분에 살았다고 에이 아니야 퀸퀸치킨 덕분에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그런데 너 이렇게 자이언트도 될 수 있는 거였어?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자 오늘 이렇게 주노말리 타조괴물한테 붙잡힌 키킸치킨을 구하는 병맛사항극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에 꼬부기원들이 보고싶은 병맛사항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제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댓글, 알림샷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